렛츠고! 안녕하세요! VRV! VRL 빅스입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이번에 빅스가 새롭게 잔뱅이의 모델이 되었는데요 이렇게 역사와 전통이 깊은 이런 브랜드의 모델이 되어서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데님 브랜드 모델은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평소에도 자주 즐겨 입고 좋아하기 때문에 저희에게 굉장히 적합한 모델이지 않나 싶습니다 잔뱅이는 굉장히 전통이 있는 한국 고유의 브랜드라고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핏도 잘 맞는 것 같고 옷에 맞는 신발, 악세사리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잔뱅이는 어떤 악세사리나 신발과도 잘 어울리는 좋은 아이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Q. 렛츠고? 저희는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일단 저는 편하게 입는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평소에 청바지를 즐겨 입는데 잔뱅이가 특히 바지가 탄력도 좋고 유연성이 좋아서 그런지 몸에 딱 맞고 입기 편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Q. 렛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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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